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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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되고 싶다는 어렸을 때 첫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휴학을 하고 골프를 다시 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골프장에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3교대로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연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절박하게 연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스스로 하루에 공을 1000개 정도씩은 치자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몇 시간에 치신 거예요? 보통 빠르게 치면 한 6시간, 7시간 정도에도 치기는 하는데요. 길어지면 한 8, 9시간 정도까지도 걸립니다. 이게 운동했던 분이 아니셨던 것도 좀 의외였는데 부모님도 2년 휴학하고 그렇게 프로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좀 권하셨던가요? 어떠셨어요? 사실 부모님이 권하신 건 아니었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다 큰 어른이니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지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1000개씩 치다 보니까 진짜 이제 프로를 그 이후에 따셨다는 건데 대단하십니다. 근성도 뭔가 그 1000개라는 단어 속에서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번에는 인맥인데요. 인맥 자랑을 좀 하시려고 이 키워드를 고르신 건가 싶어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이거를 제 지인들만 모아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올 때도 거의 광고나 외부 인원을 저희가 이제 뭐 고객으로 모시는 것보다는 기존의 회원들이 아는 분들을 모시면서 사실 굉장히 서비스가 커진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한 10명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은 사실 여의도, 강남, 분당 이렇게 3개 지점에서 18개 정도 클래스 총 한 80몇 명 정도가 이 수업을 듣고 있으니 지금까지는 되게 인맥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름아름 지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던 게 이렇게 좀 크게 사업을 이루시게 되신 계기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지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오시는 편인가요? 네, 아직도 지인의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이고요. 저희가 물론 요즘에는 광고나 이런 것도 조금씩 시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기존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게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매 시즌마다 한 두 차례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더 나아질 부분은 없는지 좋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듣고 계속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하나 더 볼 텐데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4년입니다. 앞서서 2년 휴학을 하고 프로를 자격증을 따셨는데 4년은 뭔가요? 저희 서비스가 시작된 지 4년이 조금 넘은 정도인데 사실 저희 서비스를 가장 오래 사용을 가장 오랫동안 다녀주신 분이 4년 정도 다녀주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골프를 친숙하고 오래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저희가 하려는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이러한 고객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시작과 같이 함께한 동료처럼 이렇게 수강생들이 계속해서 함께 주고 있는 건데 방금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키워드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인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골프 레슨이라고 하면 저도 수업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1대1로 하다 보니까 나한테 좀 관심을 좀 덜 가졌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혼자 하니까 좀 재미없고 심심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 주신 것 같은데 위샷이라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위샷은 일주일에 한 번 90분 수업을 최대 6명이서 함께 수업을 듣는 플랫폼입니다. 주로 골프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프라는 부분에 대한 조금 거부감 혹은 배우다 보니 재미없어서 그만두셨던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세요. 사실 왜 그러냐면 여러 명이서 하다 보니까 프로님이 90분을 이제 저만 오롯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을 돌아가면서 봐주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부담도 덜 하면서 이제 90분을 어쨌든 함께 있어주시기 때문에 90분 동안 내가 연습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 명이서 그리고 또래 분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흥미를 느끼시고 재미있게 골프를 배우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도 물론 하겠지만 같이 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플랫폼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나만 굉장히 연습장에 가면 나만 쳐보고 나만 못 치는데 주변 사람들이 뻥뻥뻥뻥뻥 치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같이 배우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덜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이렇게 같이 함께할 수 있으니까 뭔가 동호회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룹 레슨 사업화 이게 어찌 보면 좋은 지도자 그러니까 좋은 프로님과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조강희 대표님께서 그런 프로님들을 선발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도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는 함께 프로님이 어울릴 수 있는 분인지 제일 많이 보고요.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력은 대부분 프로작진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출중하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손님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 회원님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님들을 제일 선호하고 있긴 합니다. 네. 요즘에 왜 골린이 이렇게 해시태그가 굉장히 많이 핫해지고 이슈가 됐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 이것만큼은 좀 알려드리고 싶다. 쉽게 배울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그렇죠. 골프의 왕도는 없다. 기밀일까요? 기밀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라운딩을 나가기까지의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준비되기 전까지 라운딩은 못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진짜로 한 두 달 배우고 아니면 2주 배우고 누가 나가자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골프를 치실 줄 아는 분들이면 웬만하면 따라 나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못 치어도 나가라고 하세요? 어느 정도는 쳐야 되겠지만 대충 휘두를 수만 있으면 일단은 나가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갔다 와야 골프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 알아야 이제 내가 이걸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처음에 연습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제 생각을 잃고 계신 것 같아요. 받아보면서 아 이제 막 현타 온다 이러면서 이제 바닥만 보고 계속 치다 보면 이제 흥미를 잃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 나갔다 오시면 흥미를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주변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좀 나가자 하려고 부탁을 하셔서 많이 나가보시면 뭐 많이도 아니에요. 한두 번만 나가보셔도 아 골프가 되게 매력 있는 운동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가보면 동기부여가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민폐가 되더라도 그거를 같이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동료들과 나가면 또 나갈 수 있겠죠. 자 우리 대표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뭔가 진짜 선생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로 잘 이끌어 주실 것만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은 정말 골프의 호황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그 주변에도 보면은 예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혼자만 칠 수 없으니까 나 혼자만 나갈 수 없으니까 위축되고 같이 하기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요즘에는 같이 나가자 이렇게 좀 제안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골프의 미래를 좀 예측을 해봤을 때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제가 본 대로 미래가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골프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는 진짜 너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호황 상태고 골프장 골프 예약 골프 관련 산업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새로 관심을 가지고 쪼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골프가 한번 배우기 시작하고 배우고 나면 어쨌든 계속하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골프의 흥 자체가 굉장히 오래 갈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산업 내에 다양한 비즈니스들도 굉장히 변화하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위샷도 조금 사실 기존에 있는 골프 연습장 모델과는 또 굉장히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산업 내에서 조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골프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골프 시작했을 때 저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 텐데 이게 내가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프로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비를 어느 정도 챙겨야 할지 진짜 비쌀수록 고가의 장비일수록 확실히 실력이 많이 느는지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저희도 답변 드릴 때마다 이제 드리는 말씀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저희가 장비병 이라고 하는 저는 장비가 무조건 좋아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장비 사시면 되고 다만 비용이 부담되시는 경우에는 체를 꼭 처음에 안 사도 된다 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스윙이 갖춰지고 내가 필드를 계속해서 나가고 이 운동을 계속 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체를 사도 사실 늦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체렌탈이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도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체를 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위샷에서 레슨 처음 시작할 때도 체나 준비물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거기 다 렌탈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연습용 체나 이런 것도 다 구비해드리고 저희가 처음에 나가는 이제 종강라운딩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파3 같은 데를 한 시즌 정도 배우면 나가는데요. 그런데 나가더라도 저희가 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체를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뭐 비용 비싸서 못해 이런 핑계는 좀 피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하신다면 돈이 좀 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면 뭐 장비 자체의 가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쓰시는 건 어느 정도 가격 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긴 한데 비싼 편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다만 고급자 숙련자로 갈수록 사실은 이제 뭐 샤프트라든지 뭐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다 보면 조금 더 비싸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 단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비싼 채를 굳이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주변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앞서서도 4년 이상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회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분의 실력은 상당히 이제 좀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신입과 같이 이렇게 수업을 참여하는 건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룹이 좀 나눠져 있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네. 저희가 그래서 초급반 위주로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중급반과 실전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대1 레슨보다는 조금 더 인텐스한 뭐 이제 레슨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4대1로 레슨을 진행하고 조금 더 시설이 좋은 곳에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레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혹은 이제 실제 그린 실제 이제 벙커 샷을 할 수 있는 이제 조금 근교의 연습장으로 가서 저희가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코스의 실전반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속성반이라고 해서 사실 비즈니스적인 이유로 급하게 라운딩을 나가셔야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라운딩을 나가서 같이 라운딩 매너 이런 분들을 알려드리고 하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제 그 저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폼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비거리보다는 어떤 자세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남자분들은 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거리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회원들을 저도 종종 보거든요. 자 우리 대표님이 보셨을 때 프로의 입장에서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뭐 안 중요한 건 없겠지만 다 중요하겠죠.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비거리 욕심이 아무래도 나죠. 남자분들 특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피클런 이제 또 저희는 2030 플랫폼이니까 피클런 남자분들께서 이제 나는 거리를 많이 칠 거야 라고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그거를 이제 가진 힘의 반만 가지고 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 레슨을 할 때도 공만 끝까지 보고 갖다 툭 치시라고 말씀만 드려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시더라도 진짜로 스코어가 월등하게 훨씬 좋아지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필드 레슨 나가게 되면 모든 샷들을 제가 봐드리면서 샷은 공은 날아가는 거 제가 볼 테니까 제발 공 날아가는 거 보지 마세요. 안 볼수록 공은 잘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공을 안 봐요? 날아가는 공을 빨리 보다 보면 스윙이 조금 급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습관을 초반에 잘 들이더라도 필드에 나가서 훨씬 더 나가는 공이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비거리보다 어떤 자세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세는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자세는 그냥 보기에 이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보기에 우리가 이뻐 보이는 스윙이나 자세가 실제로 올바른 스윙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자세들은 사실은 공을 맞출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좋은 방향성 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제가 골프 수업을 한편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임하게 됐는데요. 너무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주말에 사용하지 않는 연습장들을 빌려서 저희가 그룹 레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3월에 강남에 국내 최초로 그룹 레슨만을 위한 연습장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이고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많이 떨리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더 많은 회원님들이 더 편하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습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연습장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기존의 연습장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2030 그룹 레슨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저희가 만드는 것이 목표고 저희가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서 확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골프를 배우는 2030들에게 골프를 배우려면 위샷에서 배워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목표도 참 명확하신 것 같고 정말 앞으로 우리 골프의 대중화의 선두에서 그 자리매김 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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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